동종하십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한세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. 저런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? 네 반갑습니다. 날씨가 좀 불편한데 여기 또 대본가 축제 제2위에 오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끝나는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가 한세이의 내 남자예요.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네. 다음 두 번째 노래가 제가 성진강아라는 노래를 제가 작사를 한 번 했는데 이 노래 한 번 들어보고 귀에 쏙 들어오는지 한 번 보게요. 네. 성진강아 They're five to five to five to five to five to five to five. no, not the best. Nope. 네. 안전, 네. 네, 안전,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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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놈이 원세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조합축제 제희에게 준비하다라고 너무 고생만 없이 우리 지진 기왕자들이 히빛이나 지진 기왕자들 어디 계세요? 네 이분한테 꼭 박수 없어서 우리 박수 한번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무대에 반갑습니다. 여러분을 그릇에 갔다 하는 가수 한세희 가수였습니다.